안녕하세요. 여승훈입니다. 2021년 위험물기능장실기 합격전략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위험물기능장실기는요. 시험과목이 일반화학과 유체역학 그리고 위험물성질 및 취급과 법령입니다. 그리고요. 시험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험시간은 2시간이고 필답형으로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는 시험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만 잘 하신다면 시가 모자라는 부분은 따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을 보면 원래는 한 문제당 5점씩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점의 경우에는 2년 전부터는 19문제로 출제를 하면서 한 문제는 10점짜리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괄호가 어마어마하겠죠. 또 문항수도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로서 하나의 어떤 색차를 만들어서 걔를 진짜로 물어요.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반화학은 출제비율이 6% 정도 됩니다. 유체역학은 1% 정도 되고요. 위험물성질이 37.5% 그리고 법이 제일 많죠. 무려 53%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 따져서 학습해 주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시험지에 직접 답안 작성 후에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합격 점수는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부분 점수라는 것이 있겠죠. 1번 문제가 5점짜리인데 총 소문제가 5개라고 하면 5개를 다 맞추면 5점을 줍니다. 그렇지만 2개밖에 못 맞췄다. 2점 주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의 어떤 성질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정도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몇 점을 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인력공단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대한 강의 커리큘럼은 첫 번째가 기초화학이 있습니다. 이건 필기든 실기든 다 필요한 내용인데 총 3강입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수강을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요. 연소 및 소화설비라는 과목과 내용과 일반화 이렇게 해서 총 6강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 및 취급 7강입니다. 법 16강으로서 이제 실기는 내용은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가 68회까지 2020년도 하반기까지입니다. 총 32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32개 가지고 대비가 되겠냐는 말씀들을 좀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강의에서 제공하는 68회까지의 시험 이전 부분들까지도 다 보시는 분들. 물론 권장합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할 시간이 이만큼 많으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직장을 다닐 준비하기에는 촉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흐락치 않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오히려 다독 반복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이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만큼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반복을 통해 내 거로 만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나 강의 없는 내용들을 더 보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건 흐락이 될 때, 시간 흐락이 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만큼만 봐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기 합격률을 볼까요? 2015년도에는 29.3%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5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다시 30%대로 내려오고 18년도 40%대로 19년도 보세요. 25.6%입니다. 아마 20년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직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통계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9년이 가장 어려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CBT로 바뀌는 시점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만들었고 20년은 쉽다는 개념보다는 기출 문제에 충실한 것들이 좀 나와서 합격률은 얘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합격률은 그렇게 높고 떠나서 어쨌든 기능장애라는 실기는 어렵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경량을 볼게요. 위험물 반응식과 계산문제 위주의 출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장은 계산문제도 산업기사보다는 훨씬 더 조금 한 단계 더 좀 더 어렵게 만들었다. 혹은 돌려묻는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을 물과의 반응식이 쓰시오. 이런 문제가 산업기사문제라면 기능장은요. 융점이 얼마이고 빛점이 얼마이고 색깔은 무엇인데 이 물질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를 다시 연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렵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기능장 실기계산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세부기준이 있죠. 이걸 서술형으로 작성해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실기에서는 무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다섯 개를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를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성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점 십점 문제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든다면 주요 취급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둘의 면적의 합은 얼마가 되며 이 설비와 이 설비와의 거리는 얼마 이상이 돼야 하면 여기서 이까지에 대한 거리는 얼마 이상이며 지하의 탱크 용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짜리 십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장소죠. 저장소나 취급소나 제조소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개를 내놓고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하니까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에 일부 문제가 지금까지의 문제와 전혀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탱크 내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의 반지름이 R이고요. 양쪽으로 블록한 탱크인데 이 길이를 L L을 L1 L을 L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탱크 내용적 얼마인가 했을 때 파이 R 제곱에다가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공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형태는 이 그림을 주고 이 식을 적으시오가 시험 문제였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줘요 이 공식이 내용적인 탱크의 모양을 그리시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도 못했던 문제의 형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실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문제의 답만이 아니라 연관 내용까지도 함께 학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기준 및 행정규칙에서 신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주로 깊이 있는 강의에서는 법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본문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예를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항수 확인하세요. 20개 혹은 19개인지 확인하시고요. 답안 정책할 때는 두 줄로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테이프 허용됩니다. 하지만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흑색 볼펜과 사인펜만 가능하고 흑색이 아닌 나뭇 색깔과 연필 샤프 등으로 쓰면은 아예 그 문제는 채점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 실격이 되겠죠. 전체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계산 및 연세 공간은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가 세제곱의 단위 30 답인데 이게 답인데 이걸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답이겠죠. 대신 문제에서 이것은 몇 세제곱의 단위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냥 30만 써도 되지만 문제 단위가 있으면 답에 단위 필요 없지만 문제 없으면 답의 단위를 적어야지만 정답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소수 몇 자리입니까? 3자리죠. 반올림에서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되거나 가입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푸브 점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몇 점 줄지는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식과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계산 문제인데 계산 과정을 쓰고 그리고 답을 쓰시오. 이런 경우에는 파생이 되거나 가입수 요구하는 문제지만 이 둘 다를 맞아야 점수를 주지 둘 중 한 개라고 틀리면 점수는 없다라는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습관적으로 문제 줄을 긋거나 이게 문제를 한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 이러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답이 10이라면 이걸 이게 답이다 혹은 10을 이렇게 한다든지 별표 이러면 역시 채점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요구하는 답 식 등에 대해서만 써야 되고요. 나머지 어떤 표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미리 알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기능장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